자 영화 승리 후 넷플릭스 이틀째 세계 영화 1위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도 뭐 1위인가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틀 만에 1위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뛰어난 얘기죠. 사실 뭐 우주 쓰레기 얘기잖아요.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가져가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인공위성 얘기 잔뜩하고 보니까 좀 묘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스위트홈 이후에 승리 후까지 넷플릭스 콘텐츠 시작을 국내 콘텐츠가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은 솔직히 두 개로 갈립니다.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애초에 막 때리고 부수는 그런 막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스토리가 중요해서 제 개인적으로 인생 영화는 라라랜드인데 이거는 스토리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평과 호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 최초란 수식을 떼어내면 고개를 갸웃거릴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모험이 좋았다고 여겼는지 이야기 전개와 캐릭터는 익숙함과 친근함을 지속적으로 오간다.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클리셰 아닙니까? 클래식 클리셰. 사실 클래식 클리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예상되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있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스토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별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다고도 그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 이미 KSF의 성공적 첫걸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단 기사들이 출몰 중이다.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었고 어떤 그룹이나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이거는 이것만큼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토리 이런 거 다 치우고 CG가 얼마나 좋았나, 해외 시장이 얼마나 먹혔나를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형 우주 SF 장르의 첫 테이프를 끄는 승려의 시도 자체를 관심 있게 고의적으로 바라보는 해외의 관객들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솔직히 딱 그 뭐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블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가오겔의 톤앤매너를 유지하는 한국 영화의 출연 이걸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딱 이 세대거든요. 그 마블 영화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스토리는 좀 그랬다고 하지만 CG 자체는 이게 국내 영화인가 해외 영화인가 구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결국 잘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위화감이 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승리 후에 VFX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예 그냥 종목 이름이 나와버리네요. 덱스터가 2000컷 중에 70%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VFX가 뭔가 하고는 살펴봤더니 시각적인 특수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비주얼 이펙트인데 왜 FX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CG는 VFX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갈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영상, 촬영 불가능한 장면 이런 것들을 다른 스크린 앞에다가 쏴가지고 스크린에서 연기를 하고 스크린에다가는 그거를 완전히 그냥 컴퓨터로 다 입힌다는 거죠. 그 기술이 덱스터가 70%를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퀄리티 영상을 할리우드 대비 적은 비용으로 구현해냈다. 이 적은 비용이 상당히 방점이 찍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승리 후에 나온 진성규 배우는 크로마키 그린매트 익숙해지니까 그냥 우주로 보이더라. 그 정도로 CG가 뭐 다 했다. 뭐 승리 후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성비에 상당히 방점이 많이 찍힙니다. 순수 제작비가 240억짜리이고 넷플릭스를 공개하면서 310억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 사이즈가 헐리우드 블록포스터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래요. 그래서 이른바 가성비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일은 불가항력이다. 이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불구하고 CG를 어느 정도 확실히 좀 뽑아냈다라는 거는 국내 CG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CG도 좋았지만 이쪽에 조금 더 흥미롭게 봤습니다. 승리 후 웹툰이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5개국에 동시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웹툰에서 IP가 나오고 그걸 영화나 드라마가 사서 콘텐츠가 제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미디어 제작 시스템이 바뀌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웨이브, 티빙 이런 채널이 상당히 많아졌고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의 웹툰과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넓어졌다. 솔직히 우리 옛날 얘기하면은 방송 채널들이 완전 슈퍼갑이었지 않습니까? 그 슈퍼갑들의 비위도 맞춰가면서 이제 제작사들이 상당히 좀 외주 제작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무시 아닌 무시를 당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제작사들이 방송 채널 필요 없어. 이제 넷플릭스랑 같이 하면 돼. 이제 디즈니랑 같이 하면 돼. 이러면서 훨씬 더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넓어졌다는 게 그러면 이제 콘텐츠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고 경쟁도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텐트폴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텐트폴은 아시다시피 텐트 설치할 때 만드는 이 폴대입니다. 폴대를 설치해야 텐트가 이렇게 넓어지고 같이 이렇게 바람에 휘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텐트폴처럼 뭔가 유명감독, 배우, 거대한 자본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이 텐트를 높게 이렇게 바람에 휘날릴 수 있게 만드는 게 텐트폴 영화고 이렇게 되면 영화사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특성상 상당히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쓰는 말로 하면 펀더멘터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넷플릭스 인기리 승리호의 김태리 왜 소설 영웅문을 읽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영웅문, 이 영웅문 책을 김태리 배우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키움주권이 투자해서 영웅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작비 20%인 50억 원을 낸 최대 투자자가 중국 화이텐센트인데 여기서 투자를 해서 이것 때문에 보는 거일 수도 있다. 2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승리호에 48억 원을 투자한 최대 투자자가 화이텐센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영웅문의 등장 배경으로 보기도 한다는데 키움주권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뭐 영웅문 홍보도 되고 제가 한번 언급해서 영웅문 가입자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보너스 주세요. 아, 그리고 2019년 승리호에 투자했으며 중국에서의 판권도 소유 중인데 화이텐센트는 승리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투자를 했다. 이런 그 중국에서 투자하는 거를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돈이 유입된다는 거는 이렇게 텐트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승리, 아니 승리호가 이제 흥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고 이렇게 자본이 더 유입될수록 뭐 긍정적인 효과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좋겠죠. 사실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익구조 이거를 보면은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많은 돈 투자받고 뭐 돈 엄청 쏟아부어서 그래서 잘 되면 승리호지만 망하면 어쩌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방송사에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방송사에서 그게 대박이 나야 광고 수익 대박 치면서 그것도 방송사가 가져가고 막 이러면서 제작사는 별로 못 가져가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가 좀 되겠다 싶은 콘텐츠에다가 제작비를 이미 그냥 다 줍니다. 제작비에다가 평균 마진을 좀 얹어서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구성을 그만큼 잘 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안정적인 좀 계산이 서는 그런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의 승리호 스페이스 스위퍼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과까지 내준다면 앞으로 국내 콘텐츠의 가치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커밍업 넥스트 하면서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늘어나는 OTT 콘텐츠 전성시대라고 한국 콘텐츠 투자 및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중소형 제작사에게 더 큰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라는 포인트에 방점을 찍었고요. 애플 TV 플러스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파친코, 알파로메오 해당 제작비가 100억이고 전체 시즌 제작비가 1000억이래요. 야 승리호가 하나 만드는 그거 하나 만드는데 310억, 아니 240억 들었다는데 와 전체 시즌 제작비가 1000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총 제작비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대형 규모의 텐트폴 드라마나 영화들이 계속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차 대형화 프로젝트화가 되면서 콘텐츠 산업들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나리와 같은 영화가 기생충과 유사한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해서 미나리가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미나리가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영화로 쾌거를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나서는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 여기서 이제 그 배우들이 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 오스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기생충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미나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생충의 나라 기생충의 나라 좀 이상하네. 오스카의 나라 그리고 BTS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엔터사와 콘텐츠사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아서 계속 더 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계속 우리나라 위상이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을 응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